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하루는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강했던 테마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 마감 후에 허브리핑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허브리핑 영상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셔가지고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HMM이 시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걸 악재해소보다는 일단은 전환사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전환사체, 시비물량 이런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의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을 보기보다는 12,6천억을 주식전환한다 그럼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큰일났네 이러면서 이제 보통 악재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죠 근데 HMM을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공에서 HMM의 영구체 주식전환을 추진한다 나왔던 얘기죠 2017년에 인수한 6천억 규모의 HMM의 전환사체에 대한 주식전환을 추진을 한다 이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쭉 하고 당시에는 HMM 경영 악화가 심화되가지고 단독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지만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3%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했다 하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전환하는게 가격이 가격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일단은 시간에 반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악재든 악재로 보이든 호재로 보이든 주식시장 안에서 가격이 영향을 받으면요 그 방향이 일단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감안하고 보도록 할게요 쭉 보면은 청구대상 주식은요 8,364만 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7,173원에 가능한거죠 그리고 이게 16일날 상장을 하는겁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이 6천억원어치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는데 그게 얼마다? 7,173원인데 지금 종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오늘 종가가 얼마죠? 29,400원인거죠 거의 뭐 4분의 1 수준이라는거죠 그리고 이게 11월 16일날 상장이 된다 그래서 산은이 20% 해진공이 20% 정도 갖게 된다 근데 이제 뭐 HM의 해진공 관계자는 HMM의 경영 정상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책임감 있게 지원해나가겠다 책임감 있게 지원한다 이런건 추상적인 얘기죠 특히 기업가치와 주식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 단기 매각은 자제를 할 것이고 안한다는 말을 일단 안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제하고 공매 대차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 근데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올거다라는거는 개인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6일날 상장이 된다 한들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고는 사실 그렇게 안되길 바라기도 하고 쉽지 않을겁니다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야 7173원에 8,6천억원어치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가능성이 열린거잖아요 거기에 좀 시간 내에서 일단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음 어쨌든 내일은 뭐 개파락 출발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사실 개파락 출발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사실 하방 구간이 열려있는 구간 하방에 열려있는 구간이 뭐 상대적으로 많아 많아 보이죠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제로 그치만 어 어쨌든 이것도 만약에 저 물량이 전조조건 하나에요 저 물량이 잠군다 잠궈버린다 저 물량을 6천억원어치를 어 잠궈버린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단기 악재에요 지금 지금 오늘 기준으로 시간에서 반영을 해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반영을 해줬고 어쨌든 그런 6천억원어치가 7173원에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뭐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이 6천억의 물량이 어쨌든 간에 잠겨진다면 잠겨진다면 이걸 말을 못하겠죠 당연히 난 물량 절대 안팔게 라는 말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피를 나누고 형제 사이에서도 뒤통수 치는 일이 빈번한데 주식시장은 뭐 누구의 사정을 봐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 100% 잠겨진다 라는 말을 못할겁니다 못할거고 혹여나 그냥 뭐 암암리에 야 저 물량 어떻게 팔겠어 어 진짜 저거 음 할 수 있겠어 아 안팔겠지 해서 잠겨진다면 1차적인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HMM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불확실성들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요 아 오케이 아 내가 진짜 그 연구체 때문에 쫄아가지고 주가도 못갔는데 죽이든 밥이든 악재든 호재든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내가 무섭지 않아 어떤 느낌이냐면 어 학교 다닐 때 음 학교에 이제 소위 그 반에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또 한두명씩 있잖습니까 한두명씩 있는데 그 친구가 1교시에 1교시에 너 너 6교시 끝나고 어 농구골대 밑으로 와 농구골대 밑으로 와 6교시 끝나고 그러면은 1교시부터 내가 농구골대로 가기 전까지는 뭐에요 불확실성이예요 내가 가서 뭐 싸울건지 맞을건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너무 무섭다 아 너무 무섭다 근데 6교시 끝나고 내가 농구골대 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더니 농구골대 밑으로 갔더니만 뭐 두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아 맞거나 힘센 친구가 때려가지고 그냥 맞아버렸어요 혹은 갔더니 야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두가지 가능성이예요 어쨌든 두개 다 어떻게 나오든 긍정적으로 나오든 부정적으로 나오는 시장은요 악재 해소로 봅니다 6교시가 끝나고 농구골대 갔다가 이제 내가 집에 가져 그러면은 생각보다 뭐 한 두대 맞았는데 별로 안아프네 더이상 불확실성이 불확실하지가 않죠 내가 맞고 끝난거니까 혹은 친하게 지내자 그럼 이거는 뭐에요 호재죠 뭐 야 싸움 잘하는 친구 나랑 친구 먹자네 이처럼 1교시부터 6교시까지를 불확실성으로 보는거에요 시장이 제일 무서워하는거는요 악재 튀어나오는게 아니에요 예견된 악재는 더이상 시장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이걸 무서워하는거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게 무서운거지 맞던지 친해지던지 라고 결과물이 나와버린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제조건은 깔려있어야 되요 더 그 물량을 잠겨 잠궈준다면 그 물량을 잠궈준다라는 전제조건 하에는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까봐야 안다 예 저는 물론 잠굴 것이다 라는 것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싶고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런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대응하실때 참고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시장 봐야죠 뭐 내일 시장 봐야되는거고 일단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시간에서 대응을 안하셨다면 어쨌든 뭐 내일부터 또 다시 뭐 새로운 판이 열리는거겠죠 여기서 또 치고받고 이제 거래 엄청나게 터지겠습니다 터질 것이고 외국인 뭐 기관들의 수급 방향성을 보셔도 좋고 혹여나 제가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면은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놨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은 필수에요 거의 나오겠죠 개파락 나오고 나서 외국인 입장에서 야 이거 공매도 많이 쳐놨는데 어쨌든 떨어져야 수익이니까 오케이 수익이다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쇼커버를 시원하게 쳐줄 때 시가가 저가가 될 때가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 거기에 물량까지 잠긴다라는 알 수는 없지만 까봐야 되는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거까지 해소가 된다면 불확실한 해소를 봐도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에 많이 빠져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도움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처럼 주식 혼자 하기 힘들어요 힘든 시장입니다 뭐 엄청나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저희 허브긴대TV와 함께 이번 이벤트 기회 꼭 잡으셔서 음 전화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친구추가 HBTV 1000사로 친구추가 하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상담분이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뭐 두가지 주력주와 단기 수익 종목을 병행을 합니다 주력주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개월 정도 보면서 시세가 내가 보유기간 대비해서 정비례하는 시세를 먹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수익은 말 그대로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종목을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두가지 전략대로 진행을 하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허브긴대TV 함께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셔도 좋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HBTV 1000사로 친구추가 하신 다음에 상담분이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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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